자전거만큼 많아진 전동킥보드죠. 곳곳에 방치되는 데다 갈수록 늘어가는 무면허 운전까지 겹치면서 길 위에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점자 보도블러 위에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피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주변도 공사가 한창인 도로변에도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현외법상 이런 곳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는 건 불법.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 택시, 승차장 주변 5미터 이내 등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휴일엔 견인 업체가 쉬는 탓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면허 없이도 가입은 물론 이용도 가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동킥보드에 달린 QR코드를 찍어보니 얼마 안 돼 휴대전화 화면에 주행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대여업체들이 이용자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증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적발된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보다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치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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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